오늘 제가 국민의당 넥타이를 일부러 메고 왔습니다. 두 야당이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국정위기 수습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 두 야당이 국회가 아닌 장외로 나가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신 김영환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장례투쟁은 창당정신에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퇴해 가셨습니다. 저는 김영환 국민의당 사무총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장외 집회를 평화롭게 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국정수습을 위한 거국중립내각구성협의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정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헌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치적 다툼은 헌법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 통수권을 총리에게 넘겨라 정치적 하야를 선언하라 라는 등의 위헌적 주장들이 두 야당 사이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여러 말씀들은 위헌적 주장인데다가 들쭉날쭉 그리고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문재인 전 대표님 말씀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말씀이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는지 또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이렇게 위헌적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정치권 최초로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바로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새누리당 추천내각은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출신의 김병준 교수를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자 11월 4일에는 국회 추천 총리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그 내각에 국정운영 권한을 넘겨라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넘기는 공식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11월 8일 문재인 대표는 또 말을 바꿉니다. 단순히 국회의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 국정 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눌러나라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에 대해서 허원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총리에게 조각권 및 내각 통할 권을 부용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야당 제안을 다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또 말을 바꿉니까? 11월 9일 대통령 고유권왕인 군통수권, 개혁권 등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을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위헌적 주장으로 말을 바꾸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헌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헌적 주장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덕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진실성과 일관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러한 말 바꾸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저는 박주선 부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해안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박주선 부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내려놓으면 그 자체가 헌정 중단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한다.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려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 너무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박주선 부의장님은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 혁명과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대통령 본인의사에 반해서 하야시킬 수가 없습니다. 헌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박주선 부의장님은 사법고시 수석, 대검수사기획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여기 마신 법조인답게 헌법정신을 명쾌하게 해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부의장님이 지적한 두 야당의 불통 모습도 귀를 기울일 만한 대목입니다. 박주선 부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의 불통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도 대화를 하라고 주장했던 두 야당이 이와 같은 엄중한 국정위기 속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김정은과도 대화하라는 것이 이렇게 요구했던 두 야당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여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두 야당이 더욱 중립내각 협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제가 제안했던 임종영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돌입을 단칼에 거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런 졸속 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임종영 내정자에 대한 조기 청문회가 시급하다는 전의당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국정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진 대선 주자라면 무릇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의 대호각성을 촉구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의 하향과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신속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첫날 2.3% 빠졌다가 어제 2.4% 올라서 제자리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로 첫날 상승에 이어서 다음 날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 상당한 기대감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수락연설때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해줬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거래의 달인으로서 기업가적인 마인드와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그때그때 잘 판단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상황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략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에서 대응 방향을 강구하는 한편 트럼프 인수위가 구성되기 전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스킨십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의 선전도 한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만큼 의원 외교도 더욱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우리 당과의 상시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당 차원의 대책 발언을 위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미국 대선 이후 경제안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대미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국민의당에서도 경제부총리부터 먼저 청문회를 하자는 것 대단히 일리있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결단을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매우 외환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빨리 손질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를 안정시켜서 민생을 챙기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원합니다. 민주당의 경제부총리의 청문회에 먼저 하자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또 정보 등에 따르면 내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야당과 일부 모호단체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관중들을 실어 나르며 집회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집회 참여는 보장돼야 하지만 교육부 등 관계 당국에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며 사실이라면 위법성 여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주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내일 집회와 관련하여 우리 전직 스태프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당 김용환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촛불 시위의 계획인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당 차원에서 합류하여 길거리 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식이 있는 야당 정치인의 지적을 야당은 기담아 경청해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말받기에 대해서 지금 전석 대표께서 조목조목 지적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도 내려놓고 주요 정책 결정은 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대통령적 포기를 주장하고 대통령의 고위권한인 국구통수권과 계엄권 국가정보원, 감사원, 사법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의 인사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초헌법적, 반헌법적 주장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진석 대표님의 지적처럼 법률가인 박주선 국회의 분양이 권력을 통째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일부 국민들과 언론들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적 인수위를 꾸린 것 같이 만기질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외치와 국군통수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들을 갖다가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몰고 온 퍼펙트스톰의 가장 한가운데 서게 된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생각했으라도 야당은 하루빨리 대통령이 요청한 국무총리 후보를 조속히 추천하여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와 범위 등에 대한 협의바 조율을 통해서 조속히 국정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호소 드립니다. 수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정상화 전제조건으로 국회 추천 총리 임명 개별특검 국정조사를 내세웠습니다. 저희 당은 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며칠 전 추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황 질문을 제안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저희들은 수용을 해서 오늘 긴급 현황 질문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수사라는 것은 검찰에서 하든 특별검사가 하든 가장 본질적인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입니다. 이것만 당부되면 저희들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별특검을 받겠다,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야당과 특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제 국정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조처들을 내놓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11월 5일 날 강암문 현장을 샅샅이 둘러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갔었는데 야당에 있는 백랑기 장례식 노재진은 한 70명이나 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현장을 둘러보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결기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 정치권이 있는 한 사람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원내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세월이 빠져있는 애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밖에서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단 회의를 거쳐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개헌을 하고 대통령제로 가면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6일 날 개헌하자 합시다 하는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해서 일정을 마련해서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 로드맵을 만들고 그럼 대통령도 그게 기꺼이 응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도 무조건 길거리 나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화해하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화해하는 제도도 없는데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일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당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비춰도 안 되고 하니까 당대표도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대표와 협상을 안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위에 불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적절치 않다. 그 이유는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에 대해서 출석해서 당내 문제 그다음에 원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역할을 맡고 있는데 최고위에는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원내 대책의 일은 주제를 하고 이거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이 생각을 지금 달려야 하는 당대표가 달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또 최고위원에 나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이 집 원내대 대책을 하지 마시고 부출석, 집을 내놓으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부분이 우리 당이 우리 저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당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 어려운 상황수요.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얼마나 골상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채궁에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석 원내대표께서는 최고위원의 당대표가 물러날 때까지 최고위원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 저는 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처로 의원님 얘기했듯이 많은 저는 이정현 대표도 이러한 상황으로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비주류들이 당대표를 사퇴를 하라고 무슨 사퇴수습 방안이라든가 로드맵도 없이 하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대표가 앞으로 향후에 대한 그런 수습 방안이나 아니면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거국 내각이 세팅이 되고 그리고 특검을 지금 협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특검이 가등이 협의가 완료가 돼서 가등이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입장을 밝히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당대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곧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원내대책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탑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메아리같이 뭐 입장들만 얘기하고 협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당이 지금 안 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하지만 원내지도부가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원내지도부로서의 그런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있다는 얘기는 저는 어제 저녁 때 늦게 들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면서 오늘 질의자는 야당에서 12명이라는데 우리는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전략인지 전술인지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면은 이걸 정확히 밝혀주셔야 되고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저쪽은 분명히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실체가 있는 것과 실체가 없는 것들도 오늘 폭로를 하고 그럴 텐데 우리 입장에서 저는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도 없고 또 비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되고 하면서 대뇌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놓은 거 다 내놨습니다. 지금 정시석 원내대표도 말씀 있었지만은 거국내가 내놨고 특검도 별도 특검 받겠다고 다 내놨고 야당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다 내놨습니다. 내놓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지 지금 긴급 현안 진의를 한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을 했겠지만 받아주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대응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비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국가가 위기에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극복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용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이 전략 전술도 없고 당 대표나 물러나라고 그러고 최고위원에 불출마하라고 그러고 최고위원에 불출석하고 이런 모습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당이 지금은 수습이 우선입니다. 수습이 우선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주류도 당 사퇴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자제하시고 또 당 대표도 언제까지 일환이란 일들을 마치고 내가 고만두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 탈 받으면 하는데 탈 받으면 하는데 하기 위해서 내가 자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우리 당이 하나가 되고 호합이 되면서 국민들한테 이 수습을 제대로 진정스럽게 하는 모습들이 곧 우리의 지금 처해있는 입장에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원내대책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도 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만 김태흠 의원님이 비주류가 지금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압니다. 하지만 또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은 지금 지도부가 수습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지도부는 수습을 할 수 있는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도부의 사퇴를 계속 이야기해 온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당내 또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싶죠. 또 당을 다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혼란을 수습하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수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수습할 주체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까 비주류의 현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개인사도 입구해서 오랜만에 원내대책회의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원내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지도부의 사퇴 또 이 회의를 주재하는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거치 문제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또 국방위원장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부장하고 저하고 3자 회동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위 분담금 문제가 이제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대처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방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마치 주류, 비주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굳이 국민들께 이런 기싸움 하듯이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을 즐기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가 주류고 누가 비주류입니다. 누가 비주류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표현 자체를 서로 자제하고 마치 한쪽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 또 반대쪽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 저는 정반대로요. 그 중간에서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굳이 하고 싶은 얘기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께 전달해 드리면 전해지면 이것을 걱정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저는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해서 내 논리가 이겼으니까 저쪽을 제압했다 이런 욕심 버리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한 번만 자제하면 아 이게 세뇌당이 정신 차리고 안 싸우고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제일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얘기하면 한쪽이 묵묵히 들어주고 또 꼭 할 일이 있으면 비공개 때 우리끼리 조용히 해도 되는 사안들을 굳이 공개적으로 해서 국민들 상처나는데 다시 한 번 또 소금을 뿌리고 제가 판단하기엔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 재선위원들 몇 분께서 조용히 정말 이런 정파가 모이는 것처럼 안 보이려고 조용히 차 한 잔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도 전부 언론이 공개가 됐습니다. 차라리 만나지나 말 걸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희는 이렇게 서로 자극하고 그런 것을 좀 줄여 막아보려고 이렇게 설득해 나가고 조용히 한 명 한 명 만나가면서 하는 이런 T타입을 갖다가 주류니 친박이니 거의 평소에 소신들이 막 섞여있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분류가 돼서 국민들께 또 여과 없이 나갔어요. 이러기에 우리가 늘 싸우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실호라기 같은 희망 하나가 있다면 싸우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때는 당무와 또 원내 어떤 행정과 관련된 이런 말씀 위주로 좀 해주시고 우리 내부의 문제는 제발 우리끼리 조용히 큰소리 안 나고 이렇게 슬기롭게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